네, 안녕하세요. 2019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체육론 기출문제 프리및 해설을 맡은 정수봉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노화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1번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자, 2번 생물학적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자, 3번 노화의 속도와 기능저하의 정도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자, 4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발달 과정이 종료된다. 라고 네 가지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노화는 1번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노화 과정을 포함한다. 그쵸, 노화는 이 세 가지의 단계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2번에 생물학적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네, 생물학적 노화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노화의 특징입니다. 누구는 늘지 않고, 누구는 나이가 거꾸로 가고,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노화의 속도와 기능의 저하의 정도는 개인차가 당연히 존재하죠. 네, 즉 이 말은 내가 나이를 먹어도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관리, 정신적, 사회적인 관리를 하면은 노화의 속도와 기능의 저하는 당연히 개인차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발달 과정이 종료된다. 자, 노화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는 노화를 갖는다 해도 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발달 과정이 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노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를 일어나는 총체를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노화에 의해서 4번의 보기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발달 과정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거나 그 상황을 유지, 혹은 세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화의 특성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노화로 인한 근골격계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노화에 대한 용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 뭐죠? 바로 근골격계입니다. 근골격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골격계, 그 다음 근육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근육량의 변화로 근력과 근파원은 증가한다. 네, 2번, 골대사의 변화로 뼈의 밀도와 질량이 감소한다. 자, 관절의 움직임의 제한으로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자, 4번,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는 평형성과 안정성을 상실을 초래한다. 자,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다 노화로 인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1번, 근육량의 변화로 근력과 근파원은 증가한다. 자, 틀리죠. 그 이유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한 근력운동을 한다. 그럴 경우는 근육량의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물어본 질문은 노화로 인한 근골격계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의 변화로 근력과 근파원은 감소된다고 하면은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증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 운동 참여 시 목표 설정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보였죠. 운동 참여 시 목표 설정 방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 맞죠? 자, 두 번째,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맞죠? 그 다음 도전성이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고요. 자, 성취 가능성을 고려의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는데 딱 보면은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목표 설정 방법으로 특히 대상은 노인이잖아요. 네, 자, 목표 설정 방법으로 첫 번째, 측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목표 설정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로 구체성. 세 번째. 네, 현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직접 그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행동성, 측정 가능성.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 그럼 그거를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그리고 현실 가능한 건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직접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라는 네 가지의 목표 설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맞죠? 측정 가능한 목표 맞죠? 그리고 성취 가능성 고려에서 목표 설정 맞죠? 도전성이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이 목표 설정 방법으로 적절하진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도전성이 높은 목표 설정이 아니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맞겠지만 도전성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염 노인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대상 관절염 노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강도는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자 두 번째 수중 운동은 운동 형태로 적합하지 않다. 세 번째 염증 부위의 운동 강도를 증가시킨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자 딱 보시면 내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이해가 안 갑니다. 관절염 노인에 대한 운동. 하지만 보기를 잘 보시면은 자 관절염. 관절에 어떤 질병이 생긴 노인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운동 강도는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좀 맞는 말 같아요. 우선 체크를 해놓고. 자 수중 운동은 운동 형태로 적합하지 않다. 자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할 때는 수중 운동이 참 좋죠.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하가 적게 가기 때문에. 네. 체중 부하가. 그래서 이건 틀리고요. 자 염증 부위의 운동 강도를 증가시킨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죠. 네. 자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아닙니다. 자 관절염. 관절염의 질환을 가지고 노인한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면 더 큰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요.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의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바로 운동 강도는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서 설정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이 운동 참여로 얻을 수 있는 뭐다? 신체적인 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키워드 자 노인 대상 노인이죠. 어떤 거? 운동을 참여할 때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이점. 자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이점을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안정시 호흡 빈도 감소와 폐활량 증가. 자 두 번째 혈관 확장과 말초 현관의 저항성 증가. 세 번째 반응 시간의 단축과 협응력 향상. 네 번째 근육량과 뼈의 강도 증가. 자 운동 참여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자 4번부터 아래 거꾸로 볼게요. 자 근육량과 뼈의 운동 강도가 증가하죠. 자 반응 시간의 단축과 협응력 향상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안정시 호흡 빈도 감소와 폐활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이점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2번 보죠. 혈관 확장과 말초 현관의 저항성은 증가될까요? 아닌가? 저항성은 감소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말 참여하게 되면 자 신체적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자 말초 혈관의 저항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체력 요소별 정의로 바르게 묶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1번 기억이죠. 순발력 짧은 시간 동안 신체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은 순발력에 대한 정의였고요. 자 민첩성 최대한 빠르고 멀리 신체를 이동시키는 능력 자 근지구력 동일한 근수축 운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심폐지구력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순발력은 짧은 시간 동안 신체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어 바로 뭐다? 그 순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켜서 동작을 만들어내는 힘을 순발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민첩성은 신체를 신속히 조작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하고 민첩성에 대한 정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체력 요소별 정의로 바르게 묶은 것은 바로 뭐냐? 자 근지구력하고 심폐지구력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가끔 이 순발력하고 민첩성하고의 차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용어 순발력하고 민첩성은 좀 동일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있습니다. 순발력은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근육을 수축시켜서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민첩성은 신체를 신속히 조정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비슷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별도 설명해 드리면 체력 요소에는 방위 체력, 행동 체력으로 구분하는 정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행동 체력에는 더 건강 관련 체력과 체력 관련 요인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 ㄷ과 ㄹ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노인의 운동을 중지시켜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노인을 운동시킬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운동을 정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할 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운동을 멈춰야겠죠. 어떤 신체 이상 증거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그다음 참여자가 운동을 중단 요구할 때 그렇죠. 잠시 운동을 멈추고 싶어요. 지도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도자는 그걸 막고 잠시 운동을 자 멈추십시오 하고 어떠한 몸에 불편한 이상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을 여쭤봐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아니요 그냥 하세요 하실 경우 또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호흡곤라민 하지경련이 발생할 때 맞죠. 그다음 4번 운동 강도에 따라 심박수가 증가할 때 자 이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는 건 맞죠. 이럴 때는 운동을 중지시켜야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고강도 운동을 해서 심박수가 과도하게 급격하게 생승했다. 그럴 때는 멈춰야 되지만 조금만 이제 운동 시작을 했어요. 웜업을 준비 운동을 하거나 본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럼 심박수에 우리의 심박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운동을 중지시켜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기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리클리와 존슨의 sft의 검사 항목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보기 보면 버스 타고 내리기 빨리 일어나서 전화 받기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기 자동차나 다른 물체로부터 신속하게 몸 피하기라는 보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보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체력 검사인데 이런 요인을 체력을 검사하나? 근데 대상이 바로 누구냐? 노인입니다. 노인.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외에 관련된 다른 체력적인 요인을 검사를 해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협응력 그런 걸 다 평가합니다.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리클리와 존슨이 이제 sft라는 검사 항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버스 타고 내리기 빨리 일어나서 전화 받기 욕조에서 들어가 나오기 자동차나 다른 물체로 신속하게 피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의 검사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바로 왕복 걷기입니다. 2.44m의 왕복 걷기. 첫 번째 덤벨 대기 같은 경우는 집안일과 식료품, 서류 가방 같은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나르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고요. 2분 동안 제자리에서 걷기 같은 경우는 유산소 지구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덤벨 대기는 상체 근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2분 제자리 걷기는 뭐냐? 바로 유산소 지구력을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4번은 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는 유연성을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2.44m 왕복 걷기 항목은 보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과 관련된 평가 항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뭐냐?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비만 노인의 운동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상이 누죠? 누구죠? 비만 노인입니다. 1번 심폐지구력과 함께 근력운동을 권장한다. 2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감소시킨다. 비체중 부하 운동보다는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한다. 4번 운동 강도 설정 방법으로 최대 심박수보다는 운동 자각도를 권장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이유는 비만 노인 같은 경우는 과체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절에 운동하게 되면 간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관절은 예를 들면 발목관절, 무릎관절, 고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 이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체중 부하 운동보다는 비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뛰는 동작보다도 고정식 자전거 있죠? 앉아서 타는 자전거가 자전거를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 물속에서 하는 수중 부하 운동, 물속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정식 자전거, 자전거 타는 거랑 수중에서 하는 운동은 다보다 비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환자한테 그런 방금 말씀드린 운동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하게 되면 비만 환자들은 관절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만 환자가 체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몸무게의 체중이 감소되면 그때부터는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해드려도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더 설명해드릴 것은 운동 강도 설정 방법으로 최대 심박수보다는 최대 심박수보다는 운동 자각도를 권장한다. 최대 심박수는 내 심박수에 의해서 운동 강도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보다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6부터 해서 20까지의 평가가 아니고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쭉 6번부터 해서 20번까지 그래서 6번은 가장 처음 시작한 단계로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20은 가장 힘들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앞에 운동 자각도 표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 지도자가 옆에서 지금 어느 정도 힘드세요? 물어보면 운동하는 사람은 애매하잖아요. 그 얘기하기에요. 그래서 이 운동 자각도 표를 보고 딱 제 생각에는 지금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강도에서 중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에서 20까지의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은 전혀 힘들지 않다. 걸으면서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은 편하게 자각도의 표를 보고 아 내가 지금 어느 강도이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숫자로 얘기하면 지도자는 그걸 보고 판단해서 운동 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심박스보다는 어떻게? 운동 RPE를 권장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9번에 적절하지 않는 내용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생물학적 노화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보이시죠. 자, 분자들이 서로 엉켜 조직 탄력성을 잇고 세포 내 외부로의 영양소와 화학적 전달 물질의 교환을 방해하는 현상이라고 나왔고요. 이유는 신체 기관도 기계처럼 오래 사용하면 기능이 약화되고 정지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태화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목 보겠습니다. 자, 신체적 변이 이렇게 쭉 나가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니음부터 보겠습니다. 신체 기관도 기계처럼 그러니까 우리 몸도 계속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마모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 마모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기역은 분자들이 서로 엉켜서 탄력성을 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영양소나 화학物질을 어떻게 교환하거나 전달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건 뭐냐? 바로 교차 결합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변이 이론 같은 경우는 세포가 상해를 받게 되면 원래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그 변이 된 세포가 축척되고 노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면역 반응 이론에 대한 설명은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동물체가 특별하게 대응하는 일련의 방어 반응을 보인다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 바로 뭐냐? 면역 반응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아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11번, 노인의 유연성 운동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선택하시오. 기역, 해당 근육근과 권의 등척성 수축을 일으킨 후 같은 근육근을 정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다. 니은 하나의 신체 부위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자세를 반복적으로 바꾸어 관절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고유수형성 신경근 촉진에 대한 얘기였고요. 기역은 니은은 바로 뭐냐? 동적 스트레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수형성 신경근 촉진은 자, 영어로 PNF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는 근육과 권에 존재하는 금방추와 골지건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근육을 이완하고 수축하는 스트레칭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은 이제 동적 스트레칭, 다이라믹 스트레칭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신체 관절을 움직여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 외에 탄성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동적 스트레칭 설명해 드렸고 정적 스트레칭이 있는데 탄성 스트레칭은 몸에 탄력을 주면서 예를 들면 아래 내려갈, 자, 몸을 트렁크를 로테이션 시킬 때 가만히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반동을 주면서 움직이는 탄성을 줘서 움직이는 스트레칭이고요. 정적 스트레칭은 바로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준비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스트레칭 아시죠? 관절의 반동 없이 고정시켜서 하는 스트레칭을 바로 뭐냐?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낙상위험노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낙상위험노인을 위한 일반적인 운동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이었고요. 자, 1번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과 같은 행동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했고요. 자, 발끝서기와 같은 자세 유지 근육 운동을 권장한다. 3번, 고강도 운동에서 저강도 운동을 진행한다. 신경근 운동과 함께 편형성 운동을 권장한다. 자, 낙상위험을 가진 노인 같은 경우는 보통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트레드밀, 런닝머신에서 걷기 운동을 시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식 자전거,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 앉아서 돌리는 자전거 있죠? 나, 혹은 앉아서 팔 돌리는 암 사이클링, 아니면 스테핑, 스텝 밟고 올라가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드립니다. 왜? 자, 보시면은 어... 자, 1번 사회적 지원과 자기 효능과 같은 행동 전략을 활용하는 게 맞고요. 낙상위험 노인들한테는. 왜?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 있어요. 낙상위험 노인은 운동, 내가 평소에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옆에 치료죠. 계속 차이점, 지원과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균형성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평형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발끝서기 같은 자세유지 근육 운동을 권장하고요. 그래서 평형성과 협응력 근육의 협응력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근 운동과 함께 어떻게? 평형성 운동을 권장한다. 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에서 저강도 운동을 진행한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운동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침해 노인에 대한 설명이었죠. 침해 노인의 신체활동 효과 및 운동 지침으로 적절한 것은 자, 옳은 것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자, 1번 중증 침해 노인의 경우 그룹 운동이 개별 운동보다 더 효과적이다. 자, 2번 단순 반복적인 운동보다 복잡하고 새로운 운동을 권장. 3번 뇌 산소 공급량을 감소시켜 신경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4번 지도자나 보호자를 동반하여 운동을 실시한다. 자, 침해 노인 아시죠? 특징을 침해 노인 같은 경우는 개별 운동보다 바로 뭐다? 그룹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1번이 나왔죠. 근데 침해 운동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누군지 잘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그룹 운동보다 1대1 예, 맨투맨 1대1로 운동을 지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반복적이고 복잡한 운동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침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단순한 거.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뇌산소 공량을 감소시켜 신경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지도자나 보호자를 동반하여 운동을 실시한다. 가 노인 신체 활동 효과 및 운동 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얘기였습니다. 13번에. 하지만 이 지도자와 보호자를 선택할 때도 보호자는 뭐 바뀌지 않겠지만 지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는 거를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침해 환자 노인을 맡으면 그 환자를 같은 지도자가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면 그룹 운동보다 개별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운동보다 단순한 운동. 그리고 꼭 지도자나 보호자를 동반하는 거. 누굴? 침해 노인을 운동을 할 때는. 자, 14번. 노인의 운동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지도자의 응급처치입니다. 손상이 발생됐을 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1번.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맞죠? 의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동의를 구하죠? 여러분, 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할 때 기본적으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양 어깨를 가볍게 툭툭 가볍게 건드리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을 경우 환자한테 동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동의도 묻지 않고 의식이 있는데 가서 내가 어떤 처치를 한다. 그거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처추 손상 시에는 즉시 척추를 바로잡아 이동시킨다. 너무 위험하죠. 척추 손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환자 같은 경우 절대 환자를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떠한 2차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취해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미용합니다. 자, 3번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피를 말단적으로 쏠리게 한다. 아니죠. 높게 해야죠.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얘기고 타박상으로 부족이 생긴 경우 온찜질을 냉찜질보다 먼저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보통 바로 타박상이 부쳐서 부었어요. 붓기가. 그럴 경우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을 먼저 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24시간 이후에 붓기가 가라앉으면 그 이후에 뭘 하냐? 온찜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냉찜질이 먼저 해요. 그래서 응급처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다? 바로 1번.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노인 운동의 심리적 효과에 해당하는 건 바로 심리적 효과죠. 자, 보시면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자, 맞죠. 심리적 효과니까. 사회적 토마. 이건 사회적 효과로 되고요. 긍정적인 기분 전환 있고 우울증 감소. 신체 기능이 항상 있는데 심지적 효과로 또 맞는 것은 이건 신체적 효과고요. 사회적 토마. 통합은 뭐다? 사회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심지적 효과로 적절한 것은 뭐다? 자,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긍정적인 기분 전환. 그리고 우울증 감소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운동 참여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보였습니다. 뭐, 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운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그래서 신체적 효과, 심리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 체력 요소와 이를 향상시키는 운동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심폐지구력. 고정식 자전거 타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되면 심폐지구력이 증가가 되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유연성. 덤벨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아니죠. 네, 자, 유연성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서 자, 앞으로 다리 쭉 펴고 발끝 다 기나와 앞으로 상체를 앞으로 수그리기, 구부리기. 그러니까 유연성 운동이 되고요. 덤벨 들고 앉았다 일어나서기는 바로 근력. 근지구력 운동이 되고요. 협응성. 의자 잡고 옆으로 한 발 들기. 이건 평형성 운동이죠. 자, 의자 앉아서 등 굽혔다 펴기. 이게 바로 유연성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래서 오른 것은 노인의 체력 요소와 이를 향상시키는 운동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 바로 1번. 심폐지구력은 고정식 자전거 타기에 대한 보기가 맞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CSM에서 제시한 노인의 신체활동 권고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1번. 운동 자각도 7, 8 수준에서 10전 척도 기준이라고 했죠.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 자, 2번. 근육의 긴장감이 느껴진 정도의 정적 스트레칭을 한다. 자, 한 번에 최소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한다. 빠른 움직임에 동적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미국 ACSM에서 노인의 신체활동 권고지침으로 제시한 적절한 내용은 바로 뭐냐? 바로 2번이었습니다. 2번. 근육의 긴장감이 느껴진 정도의 정적 스트레칭. 정적은 뭐죠? 스트레칭, 아까 앞에 문제에서 스트레칭에 대한 얘기 나왔죠? 자, 정적 스트레칭은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을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정적은 뭐냐?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고장시켜서 하는 스트레칭을 얘기하고 동적은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을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스트레칭을 얘기하는데요. 자, 유연성... 어, 죄송합니다. 자, 근육의 긴장감이 느껴진 정도의 정적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맞는데 이게 ACSM에서 권고한 지침사항을 보면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는 빈도 주 2회에서 3회 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강도는 자각적 운동 강도 0에서 10 그래서 눈금이 7에서 8이 아니고 5에서 6 정도의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0분 정도로 정적인 스트레칭 동작을 15에서 몇 초? 60초를 정도를 유지해야 되고 한 섹션을 적어도 4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주요 근육이 늘어나는 정적인 동작으로 유연성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CSM에서 제시한 노인 신체활동 권고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교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7번에 2번이었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의 원리 중 개별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훈련 강도 및 강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진성의 원리고요. 2번 건강 정도 및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운동 형태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개별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운동의 효과는 운동 중 사용한 특정 근육 및 부에만 적용된다. 이거는 특정성의 원리고요. 이거는 1번은 점진성의 원리. 그리고 4번 신체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특정 운동 유형에 더 강한 부위를 주어야 한다. 이거는 바로 뭐냐? 특수성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의 원리는 뭐냐? 바로 정답은 건강 정도 및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운동 형태를 결정해야 된다. 개인에 맞는 건강 정도와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9번.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노인의 만성질환에 따른 운동 효과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성질환입니다. 자, 비만 노인은 체지방이 감소되고 재지방이 증가된다. 자, 운동 효과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죠. 네. 자, 당뇨 노인은 혈당량이 감소하고 인슐린 감소성이 향상된다. 맞죠? 자, 골다공증 노인은 골밀도 감소가 개선되고 낙상이 예방된다. 맞습니다. 자, 3번. 치매 노인은 기억력이 감소되고 인지력 저하가 개선된다. 자, 뭔가 이상하죠? 치매 노인은 기억력이 어떻게? 감소되고 인지력이 저하된다고 했는데 치매 노인은 운동을 통해 인지력 저하를, 인지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개선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현 상태를 예방하는 겁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인지력 저하를 예방하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합병증, 치매로 인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병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은 기억력이 감소되고 인지력 저하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기에서 노인의 의사소통 방법이 적절한 것은? 자, 공감하며 경청한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한다.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신체 접촉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각적 도구는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노인과 운동을 할 때 지도자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의사소통 방법이 적절한 것은? 에 대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공감하면 경청해야죠. 지도자가. 노인이라고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고 참가자나 노인을 운동하는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운동을 가르칠 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운동의 대상은 노인입니다. 노인분들은 막상 운동을 하러 왔지만 운동보다도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공감하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되죠.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딱 요점만 전달하셔야 되고요. 신체 접촉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신체 접촉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사용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고요. 자, 시각적 도구는 쉽게 읽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지도자의 의사소통 기술 및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해드릴게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자기주장 기술들이 등이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배운 지도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전문 용어나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에 대해 잘 모르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용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쉬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운동을 전문 용어보다 쉬운 용어를 선택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참여자와 자주 눈을 마주쳐서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뭐다? 지도자의 의사소통 기술 및 원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번의 정답은 뭐다? 1번 공감함을 경청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시각적 도구는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고 그게 바로 뭐다? 노인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체육론 기출문제 해설 및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어요.